포스코 E&C가 경기도 안산시 주국 6단지 재건축에 제안한 해외설계사 실체 논란을 매일경제TV가 단독 보도해드렸었는데요. 포스코 E&C가 결국 해외설계사 재선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이에 대해 주국 6단지 소유주는 사과도 없이 불명확한 대안을 믿을 수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. 김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월드클래스 해외설계사로 안산 주국 6단지 재건축 수주 홍보에 나섰던 포스코 E&C. 해외설계사 실체 논란에 결국 해외사 재선정을 공식화했습니다. 포스코 E&C는 매일경제TV 단독 보도가 나간 이후 소유주에게 한성이 대표 직인까지 찍힌 공문을 보냈습니다. 공문을 보면 당초 협업을 진행한 해외설계사가 아닌 보다 전문적인 해외설계사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시공사 선정 후 해외설계사와 협업을 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. 하지만 안산 주국 6단지 소유주는 이러한 대책을 믿을 수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. 보도 이후 논란의 해외설계사 홈페이지가 사라졌을 정도로 명확한 사안인데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. 또한 시공사 선정 이후 다른 해외설계사 선정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결국 확실한 대책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소유주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아울러 해외설계사 논란이 제한선의 허위사실 기재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. 매일경제TV 김두현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